Q. Yes or No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의 이름은 Yes or No 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아시죠? U와 S 사이의 C말 벌써 S 사이의 C말이야? 올라가! 올라가! 오늘의 콘텐츠도 선택에 의해서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. 탭을 들어왔습니다. 오 뭐야? 우와! 진짜 맛있어. 저 중에는 본인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카드 뒤에는 본인... 건드시면 안 돼요. 네.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거든요. 잠시만요. 수많이 아닌데? 공개합니다. 그 선택한 카드를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할 거예요. 사용한 내역들을 촬영이 끝나고 본인의 돈으로 채워 넣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비봉이 제열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촬영 후 제열이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내 카드면 돈을 조금 써야 되고 남의 카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네. 근데 알 수가 없어요. 어떤 카드를 선택했는지. 아... 네. 내 것만 아니면... 아 근데 나 제이 컷도 뽑아도 손에 잡아. 어차피 운동경제 잡아. 그렇긴 하지. 일단 안 돼 써주세요, 그러면. 저 누구 카드를 뽑고 싶냐면요. 박현석 카드를 뽑고 싶어요. 어, 나 뭔데? 아, 진짜 안 써보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저 지지배가 진짜 짠 돌이에요. 이거 갑니다. 승환이 형 어떻게 되실까요? 공개합니다. 이름 떼고 저는 이거 가겠습니다. 승홍 씨! 재혁 씨 카드를... 한 건 있어요? 한 건 없어요? 원하는 대로 그냥 해요? 네. 아, 나는 일단 보육원 가서 100만 원 기분부터 하고 싶어. 아, 미친 애. 근데 그게 니덜빌면 나 아직 아, 죽은 일이지 왜 그래? 나중에 너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내가 너 어디 갈까? 아, 근데 일단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간장게장 먹으러 갈까 생각하지? 진짜 가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가는 게장집이 있거든 어, 좋아 좋아 얼만데? 1인분에? 6만원인데? 벽재갈비 간다니까? 벽재갈비 간다니까? 아, 뭐 플렉스하고 이따 보자고 나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? 나 존나 시키고 그냥 다 남기게 알았지? 다 저렇게 간다? 아, 사실 제가 이제 허세를 자툭 부렸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내게도 건이 된다고 이게 만약에 제 카드면은 제가 또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쓰기가 좀 빡세 확률이에요 고유권에다가 기부할 것도 그렇고 애들 선물도 좀 사고 그렇게 할까? 아, 뭔가 그러면 이미지 떡상일 거 같은데 아, 오케이 팬을 만나서 팬 밥을 먼저 좀 사줘야 되겠다 초밥을 사줘야 되겠다? 비싼 거를 프라다 머리띠도 좀 사고 싶었는데 버킷 텟이랑 버킷 텟이랑 머리띠랑 버킷 텟 정도는 아, 간장게장 비싸서 내 돈으로는 절대 못 뽑았던 것 같아 내가 오늘 가서 쏠게 내가 살게 아, 진짜 괜찮아요 내가 오늘 내가 이때까지 눈치 봐서 못 쏜 것들을 쏜 못 쏜고 다니겠어 똑같아 왜 이렇게 눈치 안 보셨라고? 아니, 많이 봤어 아, 근데 오늘은 당당하게 당당하게? 어,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다가 지금 당장 홍대로 밥 먹고 싶은 사람 제가 한번 초빙을 해볼게요 일단 친구 온다고 해서 팬이 또 한 명 온데 홍대 사는 자취생 몰라요, 저는 누군지 안 본 사람 어느 분지 몰라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리동이 형이라고 얘기해 오, 오늘 편하게 먹어 반가워 일단 더 시켜 먹고 싶은데 더 시켜 하,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행복한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잘 먹을게요 네 와 와 너무 맛있다 와, 너무 맛있다 이 개 더 맛있어요 김치 아, 이 개 저희 현실에서 뭐 사주면 저희는 이제 쓰면 이제 저는 내역에 가잖아요 저희한테 가서 바로 전화 와서 야,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거야 야, 나는 지금 삼각기판 먹고 있는데 어, 너는? 뭐 이런단 말이야? 너 알지? 바로 전화 오는 거 진짜 맞아 리저리 같아요, 리저리 도수기가 이렇게 겁나요 도수기가 이렇게 겁나요 이렇게 겁나는데 주식에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? 이렇게 먹기 쉽지 않잖아 평소에 공성주에 뭘로 밥을 먹어? 제가 학식, 고마워 학식, 학식 얼마야? 4,000원 이렇게 맛있어 하루에 이제 만원 선으로 끊어야 되니까 네 술은 거의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먹는데 진짜? 와 알바를, 알바를 하면 되잖아 기자가 공부를 하는 건가 너도? 지금 저 공부해보고 스와트하고 어 형도 이럴 때 있었어 있었지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재흘랑 둘이 맨날 저 뭐야 삼각김밥만 먹었어? 아, 성인 대단한가요? 네 25살께 응 조금만 지나면 돼 식사하셨는데 커피 안 드세요? 커피? 커피 사치야 이거 알아보면 사주지 않을까? 인지도 한번 해볼까요? 아 아 아 아 아 피시방 갑시다 그냥 할 것도 없는데 피시방이 또 돈 안 드리고 시간 때문에 딱 붙잖아요 야 여기 온 적이 있나? 경제할이라는 아이디가 있네 로그인이 돼 온 적이 있나봐 시간 1시간 넘었어 진짜 옛날에 왔던 것 같아 진짜 어릴 때 와 대박이다 공짜로 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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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이 아니라 15만 7천원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15만 7천원 결제했습니다 이거 보고 경유자한테 나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야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안 썼어? 돈을 아직까지? 와 누가 15만 7천원을 결제했네 너 배또라이가 미쳤나 15만 7천원 15만 7천원? 와 씨 야 너 미쳤니? 너 미쳤니 진짜? 야 너 너지 고기 맛있게 먹었어? 나 아니야 미친놈아 15만 7천원을 볼려는 애가 먹는 애가 어딨어 나 아이고 야 아까 강제희랑 박현서가 간장게장 먹으러 왔다 그랬어 너잖아 거짓말 치러 해라 진짜라고 전화해서 확인해볼까 이 새끼 지금 벽재갈비 가놓고선 알았어 나도 이제 시작할게 안 될까? 나 진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나 아니라고 병신아 알았어 일단 맛있게 먹고 있어 벽재갈비 이 새끼네 얘야 아 진짜 미쳤네 여의도 더현대로 갈까? 아니 나 신세계 아 그래 나도 더현대로 가야겠다 그럼 갑시다 아 재열이한테 전화 왔는데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미쳤냐? 어 왜? 15만 7천원을 긁어? 나 아닌데? 거짓말 좀 치지마 나 아니야 진짜 누가 15만 7천원 긁었어? 어 뭐야 잠깐만 야 끊어봐 뭐 왔어 카톡 왔어 뭐가 왔는데? 아니 너도 봐봐 야 너 게임방이지? 아니 카톡 봐봐 진짜 왔다니까 어 뭐야 아 5분 안에 가장 낮은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1등 한 사람에 대한 본인 제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제일 싼 물건? 뭐지? 아 쉿 아 편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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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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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네 차니라 난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수고하는데요 수고하는데요 잠깐만요 저 일단 지금 네 결제 빨리 할게요 응 응 5만 7천원입니다 네 멘토스 200원짜리가 있더라구요 요즘 물가에 200원짜리가 없어요 어 어 근데 200원짜리 진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어 아직 안 됐지 네 네 2분 남았지 2분 남았지 몇 주간을 선택해주세요 무조건 1등 50원 이걸 누가 이겨 50원 50원 10원을 결제할 사람 누가 있어 어 잠깐만요 어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쌍물건 오 미친 500원 응 500원보다 더 싼거 결제한 사람 없지 않을까요? 저 이럴 때 보면 존나 똑똑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다 아 전화가 안 오네 왜 전화 안 오지? 진 거 아니야? 어 전화 왔다 전화 왔어요 네 저만한 사람은 없죠? 아 그럼요 첫 번째 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편의점에서 분할 결제 해야 되겠다 분할 결제 해야 되겠다 분할 결제 어떻게 하세요? 어 한 번이 10원? 그리고 나머지요 나머지 네 연체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명은 지목하시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목 한 명 할게요 네 권기동이요 아 본인 제외 아 본인 제외에요? 네 네 정제열이요 정제열이요 대리님이 가낸 카드는 네 대리님의 카드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진짜요? 저는 요거가 있을 때 정제열 카드요? 네 맞습니다 잠깐만 설마 다 각자 자기 카드 갖고 있는건 아니죠? 다른 미션 드리겠습니다 어 아 아 아 나 눈치챘다 이거 자기 카드다 전부다 아 아 이거 골탕 먹이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돈 아꼈습니다 아 아까 그 친구 기껏 좋은거 사줬는데 아 초밥 세 판을 먹었는데 둘이서 하하 하하 근데 50원보다 싼게 있을 수가 없는데 생각은 안나는데 여보세요 어 미션 잘 받았고 미션 누가 성공한거야? 어 나야 누구 지목했어? 넌 아닐거 아니야 너가 지목한 사람 내가 정보가 많아 어 뭔데 어 몇입으로는 안되지 그럼 뭘 해줘 어 넌 뭐 샀어 넌 뭐 샀는데 나 편의점에서 제일 싼게 립밤이더라고 얼마 안돼 4,100원 4,100원으로 되겠네 아 일단 알겠어 4,100원 끊어 어 아닌가보네 이 새끼 아닌가본데 속았죠 바로 속았죠 4,100원은 맞아요 어 뭐야 뭐야 재윤한테 전 왔어 여보세요 현사야 너 뭐 샀어? 왜?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실은 어 나한테 전화가 왔거든 나 엄청 싼거 사가지고 싼거 샀다고? 어 뭐 샀는데? 그 500원짜리 카드 샀단 말이야 500원짜리 카드 카드? 아 그래서 전화 왔어? 어 내가 제일 싼걸 했나봐 어 네 내가 너 거 내가 너 거 누구 건지 물어봤어 어 내 거를 누구 건지 물어봤다고? 어 어 너 거 재율이 거야 내 거 재율이 거라고? 어 왜 팍팍 써 아 알겠어 어 저 이럴 때 보면 존나 똑똑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네 500원짜리 샀는데 전화가 왔다고? 어 어 어 어 10원 결제한 사람 있어 어 어 4,100원 누가 50원 결제했네 하하하하 4,900원 아 나 걸렸다 4,900원 10원 이거 이렇게 해서 걸렸다 아하 정재랑도 전화왔네요 여보세요 형님 예 예 예 아 형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예 어떻게 10원짜리 구하셨대 전 아주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예 재율씨 예 돈 아껴 쓰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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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돈 아껴 쓰세요 일단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네 네 내꺼 본거 같은데 근데 만약에 봤는데 재율님이 재율님 카드가 맞으면 굳이 아껴 쓰라고 조언을 해줬을까요? 자기꺼라서 그런건가? 밥먹게? 제가 왔을때 아끼는게 답이 아니에요 제가 화끈하게 한번 긁어봐야 반응을 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바 그냥 존나 흙으로 갑시다 안되겠네요 아 아껴되게 답이 아니에요 제가 안그래도 헬스장을 긁으려 했거든요 헬스장 그냥 6개월짜리 끊으러 갈게요 돈 안 쓸 생각하니까 할게 없는데요? 애들 돈 쓰는 거나 좀 부추겨야되겠다 어 저는 지금 프라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또 돈 왔어 어 현서야 어 혼자 있니? 어 그냥 내가 너한테 하나 정보 알려줘도 돼? 어 좋지 어? 나는 항상 널 믿잖아 손을 따르고 아까 10원 나였어 4,050원에 10원 분할게 결제해달라고 그랬어 와 진짜 똑똑하다 내가 누굴 봤을까 과연 내가 누구의 정보를 봤을까 나지 않을까? 현서야 나 봤어? 남의 돈인줄 알고 펑펑 쓰다가 골로 간다 아 하나의 힌트만 더 줄래? 어 아니야 끊어 기동 잘할게 하나만 더 줄래? 제가 이번주에 그 6년년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기 옷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물을 하자 하고 모를까? 이렇게 애기들 옷 많아요 정재부터 속여볼게요 아 예예예 재윤씨 예 돈 아껴 쓰시라니까요 기동씨 예?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잘 생각해줬어요? 하하하하하하 오늘은 아껴주고 싶어서 그래요 많이 불안해요? 하하하하하하 저도 정보 하나 드릴게요 네 조만간 큰거 하나 날라갈겁니다 하하하하 뭐 아냐아냐 재윤씨 아껴 쓰세요 아 벌써 웃기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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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실수한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갑니다 긁어버려요 35만원 이 새끼 치카든지 모르고 이 새끼 이제 정신 제대로 나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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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재율은 정재율건데 자기꺼라는걸 모르잖아 정재율 돈으로 뭘 좀 해야되겠네 정재율 카드로 박현석 카드인척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하하 왔어 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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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! 이 새끼 미친 새끼 미칭하는지도 모르고 이야... 저는 기동 씨 전화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왜 아껴 쓰라 했을까요? 아껴 쓰면 안 돼 아껴 쓰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치고 파는 뒤에서 뺏긴 거 아껴 쓰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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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공개동 전화를 받으니까 여기 버킷은 여기서 사야겠어요 어 귀엽죠 이거 이게 버킷에 제가 있는데? 아니요 집집 모자죠? 네 안녕하세요 어? 아씨 미친 나왔다 안녕하세요 ENFP인 사람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9번째 미션 ENFP를 찾아라 이전 미션과 마찬가지로 승자에겐 카드를 알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 이럴 수가 지금 택시를 방금 탔는데 기사님 혹시 MBTI가 뭔지 아세요? 저를 알아봤는데 저를 보고 달려들어요 그럼 ENFP에요 안 달려들면 아이에요 아 인기가 죽었나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 ENFP 어떻게 찾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ISTP라고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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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신 분들 밖에 없는데 여기 아 미치겠네 저기 찾으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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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폴로 사장님 혹시 MBTI 아세요? ENFP 아니세요? 여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왜?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폴로 아 총재로 오기 전에 해야되는데 이건 뺏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? MBTI가 뭐예요? ENFP요 ENFP? 아니요 INFP 하하하하 심장 떨렸다 찾은 줄 알았다 하정호 씨 MBTI 아세요? 모르 ENFP 알아요 혹시 ENFP? 호남형 호남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ENFP 같으신데 호남형 외향적이세요? 네 하하하하 문형 여기 놀게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MBTI가 뭐예요? 어떻게 ENFP 사진 하나 찍으세요? 네 예 예 예 예 예 하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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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예 예 laws 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나? 우와! 와 진짜 귀여워 내가 1등인가봐 네 네 전화 바꿨어요 네 한 명을 제목하시면 여보세요? 윤희 형 ENFP인 사람 있어? 엔진이 귀엽다 30대부터 가자 천연씨 윤지 천연씨 윤지씨 사진 사진 빨리 와 이게 내 공기 맞죠? 맞춰래? 맞아 맞아 네 한 명을 제목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10초만 고민할게요 아 기동할까 어디에 쟤 할까 기동만 나니까 기동할까 저 기동 기동 기동으로 할게요 권기동 님이 가진 카드는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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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알르지율 알고 있는가? 알지 내가... 잠깐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의도 아니면 한 번만 갇나다며? 아이 시원하다 professora 그 친구 돈을 먹으니까 좋다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너 진짜 멋쟁이구나 나 살짝 쪼락을 좀 포통하게 해 내가 주식하다 왜 이렇겠어 파큰하니까 이리 와 이야 하아... 역시... 하아... 마지막에 누가 얼마 썼습니다. 나올 때 개웃겠는데? 어쨌든 1등은 그 친구야. 하하하하하하